경상북도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,506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208명, 16% 늘어난 것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,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포함돼 있으며 도에 189명, 시군에 1,317명이 각각 배치됩니다. 또 일반직 선발 인원의 3%인 37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. 올해 신규 임용 규모가 늘어난 것은 육아휴직과 퇴직 등 결혼에 따른 신규 충원 수요가 많은 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북도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.